오늘은 배추가 아니라 줄게 없네 엄마 열무김치 담궈서 우리 애기들 뭐 줄까 아 배추 한입 먹어야 되는데 배추가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자 월걸이 배추 맛이 없는데 이거는 로또는 안 먹어 로또야 일로와 래네는 다 먹고 오는 거야 지금 네네는 다 먹고 왔어요 네네 안 돼 네네 안 돼 열무는 안 돼 하나는 뭐해 맛이 없지 맛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지금 남자친구 쨔 언제 없어 다 먹었다 뇌뇌 뭐하세요? 뇌뇌 뇌뇌 뭐 뭐 뭐 주소 먹어? 엄마가 간식 하나씩이라도 줘야 되겠네 오늘 배추 먹을 것도 없는데 엄마가 간식으로 대신 줄까? 어? 배추도 없는데 간식 줄까? 엄마가 간식으로 하나 때우자 궁금해? 어? 뭔가 궁금한 거야? 지금 배추가 아니라 열무라 먹을 게 없어요 우리 로또도 왔어 로또 로또 엄마가 간식으로 줄게 거기 앉아 간식으로 뭘 줄까? 가만있어보자 우리 애기들 간식 금고 고소해요 금이다 기다려 기다려 부드러운거 먹자 엄마 여기로 줄게 부드러운걸로 먹자 엄마가 이제 배추 없으니까 엄마가 간식으로 줄게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도 안고 로또도 앉아이지 로또 옳지 로또가 안보이네 옳지 거기 앉아 아니 아니 아니요 너무 가까이 왔어 자 뒤로 거기 앉아 거기 앉아 거기 앉아야지 거기 앉아 하나 거기 앉아 로또 이리 와야지 여기 거기 앉아야지 거기 앉아 거기 앉아 옳지 거기 앉아 아하 참말로 쌤이 여기와 쌤이 이리와 쌤이 여기와 거기 앉아 내네도 내네도 거기 앉아 거기 앉았어 기다려야지 기다려야지 로또 로또꺼 아하 앉아 거기 앉아 앉아 하나 하나꺼 자 쨈쨈 쨈쨈 어딨어 쨈쨈 쨈쨈 쨈쨈 여기있어 하하하하 자 내내 자 여기 얇으니까 엄마가 한개씩 더 줄게 거기 앉아야지 하나 하나 거기 앉아 빨리 쨈쨈 쨈쨈 여기있어 하하하하 자 내내 자 얇으니까 엄마가 한개씩 더 줄게 거기 앉아야지 하나 하나 거기 앉아 빨리 로또 로또꺼 하나 쨈 내내 자 쨈 내내 자 끝 없다 이제 엄마 김치 해야돼 엄마가 피망을 좀 줄까 기다려 로또는 안 먹어 로또야 피망 얼른 와 끈다장 하나 먹어 자 피망이라도 먹어 배추가 없어 자 자 이리 갖다 먹어 니네들이 간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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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로또 얼른 와 로또 안 먹을 거야 하나는 다 먹고 온 거야 또 거기다 물어 다 놓은 거야 이제 시작합니다. long time 로또 로또는 뭐해 거기서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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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이제 그만 먹어 많이 먹었어 대추도 많이 먹고 얼그릇 고춧가루 맛이 있어요 롯도 물 다 먹었다 이제. 가서 놀아 이제. 아유 트름 하는 거 봐. 네네. 네네는 꼭 트름 해. 아우 그렇게 잘 먹었어요. 맛이 있었어요. 다 먹었지? 다 먹었다 이제. 없다 이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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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